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1959년생 설급대 7구학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어떤 분들은 선관위원장이 노태학에 임명했다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인사는 아마 사람을 구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찍어서 여러분들 노태학을 하여금 임명을 하라고 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무리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 많이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판사 출신이 점잖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선거를 장악한 좌익들은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권력을 탈재하게 되면은 뭐 세세손손 뭐죠 좋은 날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좌익들하고 여러분 우익들하고 싸우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익들은 뿔뿔이 헤쳐지고 계산을 많이 하고 좌익들은 똘똘 뭉쳐 가지고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용빈이라는 어리버리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완전히 보쌈 보쌈을 당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김용빈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의 수계 그러니까 괴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용빈이 선거부정의 괴수다 김용빈이 수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저한테 고발이나 이런 걸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읽었을 겁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공병호가 무슨 여러분들 점검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고소고발 고소고발하면 뭡니까 그냥 다 까발기는 거죠. 김용빈이 수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국정감산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산회 행정안전위원회 속 아닙니까 사람이 뭐 그렇게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야멸차게 야무지게는 안 생겼네요 김용빈 씨가 사람은 이제 지금 나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외모를 보면 되게 사람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점잖은 사람이고 직접 부정선거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당한 겁니다 밑에 애들이. 그냥 판사 하나 이러면서 채워가지고 병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빈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이 사람이 한준호인가 누굽니까 아 천준호 이재명의 여러분들 비서실장이죠. 초선위원입니다. 52세고. 뭐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내보냈던 첫날 내보냈던 방송 같습니다. 강서 보걸 또 조작 선거 사기범들 남조선 접수 성공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명 조작 영석열과 국민의힘 합바지들 조롱당하다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게임 끝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서부 압수수색 당장하라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의 지적함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 수를 3만 7천백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방송을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선거의 불신을 조장하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사회통합에 처해되는 민주주의적 아닙니까 이런 거 천주호 올해 52세에 경희대학을 나오고 52세 국회의원에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실신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이니까 뭐 사람이 그렇게 야무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김용빈 씨가 아마 완전히 그냥 보쌈을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데이터가 발표된 다음에 부정선거 규모가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소 투표를 제외하게 되면 선관위가 더블당의 진교훈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1% 올려서 국민들을 쏘기고 바로 그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41% 올린다는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선관위 수중에 전산적으로 3만 7,100표가 확보가 된 거죠 3만 7,100표를 확보해 가지고 전부를 누구한테 여러분들 넣어줬습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밝혀지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발표한과 동시에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하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조작 A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이게 조작된지 안 된지도 선거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 김용빈이 범죄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김용빈이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 찾아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 댓글에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한 내용을 다 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 김용빈이 선거 범죄의 숙에다 선관위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러분들 사전특표 조작을 대규모로 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낸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숫자를 착하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사람들이 좀 뜨끔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냥 선거만 끝나게 되면 우리가 조작한 것을 조작하는 것을 보지도 안 했을 건데 그렇게 어떻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1% 업시켜가지고 3만 7100표를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여러분들 도덕질을 해가지고 더블당의 진교훈 함께 밀어줬다 이걸 공박사는 도대체 공박사 본 거 보니까 천재처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걸 찾아낸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내용을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덕질하고 발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전산조작은 모두 다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여러분들 김태우가 나왔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후보가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 도덕질 한 표하고 그다음에 더블당이 뭡니까 가져간 표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가양 1동에는 국힘당에서 마이너스 4.3% 더블당의 플러스 4.3% 무슨 뜻인 거 아니까 가양 제1동의 사전투표 투표자수 참여자수의 여러분들 4.3%를 훔쳐가지고 민주당한테 밀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8.6%를 조작한 겁니다 가양 제2동은 마이너스 4.8% 플러스 4.8%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선관위가 도덕질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블당은 모두 다 차익값 플러스입니다 표를 훔쳤기 때문에 국힘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좌우값이 착하게 여러분들 대칭일 뿐만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게 되면 11.6%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6%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가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친 겁니다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15장을 플러스 처리했기 때문에 30장의 격차를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30%의 조작을 해 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를 여러분들 총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11.6%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그냥 검시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봉기학의 대수의 법칙에 해당하는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참가 표본집단을 추출하고 거집어내고 4박 5일 이후에 당일투표 참가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특정후보의 총득표율,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특정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런 아주 여러분들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질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모가지가 칼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의 자료가 여러분들 보고가 되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과학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범죄자가 여러분들 쏜 총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정도 여러분들 위력적인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보궐선거입니다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 차익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면 그냥 선관위가 범죄집단이고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과 선관위 여러분들 위원장인 노태학이 간빵에 가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럼 조작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수한 지역은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호남 3개 지역은 조작이 조금 덜합니다 조작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4.15 총선 광주 광역시에서도 조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작을 안 한 지역이 정부의 위장 금수완박법 때 위장 탈당을 했던 민형배 씨 광산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을의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도덕질한 사람들은 발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숫자를 만지면 다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을 4.15 총선 결과는 선관위가 사전특표 득표소를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 빼기 당일특표 득표를 구성되는 차이값이 동별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에도 여러 군데 조작을 했는데 광산구을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4.15 총선 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산구 갑입니다 민생당의 김동철하고 더불당의 이용빈이 대결했습니다 여기도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일단 차이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와 교차가 됩니다 이것처럼 연병장에 뭡니까 연병장에서 군인들이 행사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 그래프만 하더라도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범죄집단이고 선관위를 이끌고 있는 2024년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김용빈과 2020년 강수구청장 선거를 이끌었던 박찬진이 숙의 개수인 거죠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장군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의 출발지가 어딘가 아니까 바로 이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차이값 그래프 이 차이값 그래프가 모든 것이 출발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범죄집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선거를 이름들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는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는 데서 일단 결판이 납니다 일단 다 이름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를 했고 그리고 보궐선거도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선거범죄집단입니다 3천 명 전부에 대한 여러분들은 뭡니까 처벌이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실물위조투표제를 투입한 거나 전산조작이름 관리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전환 배치하고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세금을 먹고 한 겁니다 연금 다 박탈하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반듯함입니다 반듯함 그 나라의 반듯함이 있는 겁니다 테러를 감행한 사람들은 죽도록 따라가서 여러분들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허물허물한 것이 아니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결판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찾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한 거 아니까 2023년도 이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작된 상태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 차익값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값처럼 오차범위 차익값 크기가 0에서 3%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된 정도로 이 상태 조작 상태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차익값을 줄여나가 보는 겁니다 차익값이 30에서 20으로 10으로 5로 3으로 2로 1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죠 이론적으로 정상 상태인 차익값 크기가 가장 작아졌을 때 딩동댕 하고 나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조작값 15%를 적용해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20에서 10에서 5에서 3에서 2에서 이렇게 줄여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장 이론적으로 오차값이 작아지는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면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도독질해가지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김성현 후보와 함께 더해준 선거였습니다 띵동댕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보궐선거는 어떠냐 거듭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여러분들 압략하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들은 그동안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를 훔친 방식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가지고 10월 11일 날 보궐선거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덜통이 날 것을 인지하고 신병기 새로운 조작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새로운 조작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히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김태우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손을 대지 않고 가짜 사전투표 투표자수로 확보한 3만 7천 여러분들 한 100표 가운데 전부를 뭡니까 누구한테 쏟아준 겁니까 바로 더불당에 진교훈 함께 쏟아주는 새로운 방식을 쓴 겁니다 내놓고 닥치고 뭐죠 가짜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그 방식을 이번에 동원한 겁니다 이번에 발각이 안 됐으면 여러분 내놓고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각돼도 여러분들 마저 처벌받지 않으면 2024년 4월에 그렇게 조작할 겁니다 이렇게 좀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표현하면 여러분도 쉬울 것 같아가지고 1단계 선관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상태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값입니다 선관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는 정상적인 투표상태인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 냅니다 1번에서 2번 조작상태가 정상상태로 수렴한 상태에서 조작값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 조작값은 김태우와 함께 빼앗는 것이고 2번 조작값은 김태우에게 손을 대지 않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다음에 거기서 이 학비단 3만 7천여 표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전부 다 진교훈에게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해줬냐 이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 수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가 발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진교훈 사전투표 득표수는 뭐와 뭘 합친 것이다 진교훈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다하기 같은 수만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동별 차이집입니다 진교훈과 김태우 차이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7 플러스 8 플러스 18 플러스 10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차이집 그래프가 뚱뚱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여러분들 추적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31번니까 화국 제3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국 4동 22 20 20 14 19 15 완전히 딱 치고 뭐죠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뚱뚱한 겁니다 이 그래프가 뚱뚱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하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질을 하게 되면 숫자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이게 이번에 조작을 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4개 동과 거소 투표 이름 조작 상태입니다 플러스 17 플러스 8 플러스 18 플러스 20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입니다 조작 안 된 상태는 이렇게 날씬하고 크기가 작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걸려드는 겁니다 선관위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추진한 사람들은 뭐 숫자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 일단 만든 다음에 그냥 발표하면 끝이고 혹시 재수 나쁘게 여러분들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뭐 그런 일도 드물지만 그렇게 하면 다 투표자들 던진 표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관위의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위조투표에 여러분들 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니까 뭐 걱정 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 뭐 걱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도독놈들이 무슨 도독질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집단이고 도독놈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도독놈들입니다 선거범죄집단이고 내란죄를 일으킨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 3천 명에 대한 전부 여러분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선거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행안부에 있는 여러분들 다른 직원들 여러분들 데려와가 다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범죄를 어마어마하게 저지른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호불호가 없습니다 도독놈들이 도독질을 한 겁니다 도독질을 했기 때문에 왼쪽은 도독질을 한 상태고 오른쪽은 도독질을 여러분들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위 덕표 수를 진짜만큼 선관위가 여러분들 표를 더해 줬는데 그 여러분들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가짜에서 진짜를 구하게 되면 진짜 상태의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들 복원해보게 되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3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특표 득표소에서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진짜를 복원한 상태가 되게 되면 차이값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김용빈 선관위가 강서 보궐선거에 사용한 사전특표 득표 조작규칙입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특표 득표수 100%에 선관위 조작 득표수 50%하고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더불당의 진짜 사전특표 득표수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당의 진교훈이 실제로 염창동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가 100표면 선관위가 100표만큼 더해 줘가지고 200표를 받았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사전특표 득표수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절반을 빼앗으면 그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특표 득표에서 절반을 빼앗으면 선관위가 조작해 준 사전특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딱 찾아낸 땡동댕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이값이 엄청나게 큰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정상상태인 차이값이 아주 작은 상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죠 차이값 30 20 15 3 2 이렇게 수렴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 딱 여러분들 뭐죠 진짜 사전특표 득표수만큼 진교훈이에게 선거관리비원회가 같은 수만큼을 더해 줬다 그것을 찾아낸 조작규칙을 찾아낸 순간의 이런 최종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상 선관위의 조작된 차이값입니다 위에 진교훈 사전 66% 당일 50% 사전빼기 당일 차이값 15% 미친 결과인 겁니다 김태우 사전 31 당일 49 차이값 마이너스 18 이렇게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상위입니다 하 조작된 사전 투표 투표자 수를 50표로 동밸로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규칙을 사용한 상태의 차이값 진짜만큼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진교훈 사전 49 당일 48 차이값 0 김태우 사전 46% 당일 47% 차이값 마이너스 1% 딱 계산해보면 뭡니까 0.3이 나오는 거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정상이라는 거죠 상관이 사람들 이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이 득표 수를 조작해 가지고 진교훈이 사전 투표 득표 수를 엄청나게 올려줬는데 이번에는 공부학사회 여러분 제2아 전문가가 우리가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을 썼기 때문에 못 찾아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짜 사전 투표 득표 수만큼 득표 수만큼 선관위가 더해준 결과를 발표한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용빈이 범죄자인 겁니다 선관이 전체가 뭐죠 범죄집단이 된 겁니다 이 범죄집단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국힘이고 대통령실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 세상 삶에서 흐리멍텅한 인간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거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 사람들 사전투표 조작한 사람들은 이번에 제야 전문가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가 체론방법을 썼거든 너희가 찾아낼 수 없을 거야 지난번에는 김태우와 함께 빼앗았지만 이번에는 김태우표 하나도 손 안 댔거든 너희가 어떻게 찾아낼 거고 그렇게 생각했죠 한 7시간처럼 일을 해가 찾아낸 겁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3만 7천여 표 정도의 가짜 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원 함께 대해줘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격차를 느끼면 역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거죠 이게 딱 그대로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발각된 상태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검정 딱 이게 두 수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조작값 규칙이 착하다는 것을 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김용빈이가 내를 이름 고발하겠습니까 선관위가 옛날 같으면 지랄지였을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술만 제기해도 뭡니까 3구 대선 전에 고발해가 여러분들 좀 귀찮았는데 이제는 사전투표 조작술이 아니고 너희는 도둑놈이다 야 이 엑스 새끼들아 너희는 내란제로 뭡니까 다 모가지가 날라갈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 못하잖아요 야 이 김용민이 네 도둑놈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렇게 딱 찾아냈으니까 너희가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국힘 사람들 공부 좀 하고 대가리 여러분들 똥만 넣고 다니지 말고 대가리를 밑에 땅에 좀 쳐박아가지고 좀 때려봐 정신이 벗쩍 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근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다 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다시 정리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쪽에 살색 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진교훈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선관위가 준 보너스 득표수입니다 진짜가 뭡니까 진교훈이 진짜 받은 표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70이 370이 2,900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 하는 거 김태훈은 손을 전혀 안 댔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65대 31이 나오는 겁니다 왼쪽이 여러분들 김태훈 진교훈 가짜죠 진교훈 진짜 다 이렇게 여러분들 염창동에 68대 27을 해야 이게 가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가 2,900인데 진교훈이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가 5,799표를 만들어 주려면 2,900표만큼 더 해야 될 거 아니면 그래서 사전투표 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뭐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걸 총종합 정리하게 되면은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리겠다 뭘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올려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플러스 7.49%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기에 거소를 포함을 해두니까 3만 7,100표에 조금 늘어났죠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3만 7,473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부를 전부지만 개수조정에 필요한 한 표를 빼고 3만 7,472표를 모두다 더블당의 진교훈아의 관례사전투표하고 거소투표에 다 더해준 거죠 두 단계입니다 부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진교훈이 함께 몰아주기 이게 다음에는 몰아주기라고 진교훈에게 몰아주기 더블당에게 몰아주기라고 하나 해놓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오늘 이 방송을 못 보게 많이 하는 거 같네요 딱 동시 시청자 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오르지를 않네요 신경 많이 쓰일 겁니다 다른 뭐 좋은 방송도 많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뼈아픈 부분을 지적하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를 규칙을 사용해 조작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그 장소에 따라서